가입만 해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적립은 물론 차량 무상점검까지! 차량을 구매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로 폼나게 즐겨보는 똘똘한 멤버십 서비스의 시작! 자동차와 일상을 늘 같이하는 트럭과 버스 차주님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똑똑한 경제생활의 시작!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한 블루멤버스!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적립된 포인트를 그대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멤버십! 이제 트럭과 버스 차주님들께 찾아갑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표 멤버십 서비스인 블루멤버스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승용차량 구매 고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었죠? 이제 트럭과 버스를 운행 중이시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차량 구매 시에는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구매하신 차량 종류에 따른 적립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차량 정비 비용으로도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도 전국 어디서나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블루멤버스!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블루멤버스 가입 회원은 크게 4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구매 방법에 따라 요청되는 서류가 각각 다르죠! 그럼 표를 통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알아볼까요? 회원 가입에 성공하셨다면 이제 막강한 혜택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블루멤버스 고객님에게 내 차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대형 트럭 구매 회원님들에게는 3년간 7회 무상점검을 제공합니다! 멤버십 서비스가 단순히 적립금 사용만을 의미한다면 너무 아쉽겠죠? 블루멤버스 포인트는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포인트 사용과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블루멤버스 회원은 현대자동차의 신차를 구매할 때나 블루엔제의 정비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포인트를 사용하고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외식, 여행, 쇼핑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브랜드에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마트, 지마켓 등의 온오프라인 쇼핑에서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경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나 많은 브랜드들이 블루멤버스와 함께합니다! 아직 못 보여드린 제휴브랜드가 한가득! 소중한 내차 관리에서 경제적인 일상생활까지! 블루멤버스 회원 가입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이런 서비스! 현대자동차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구매 조건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현대자동차 지점을 방문하세요! 현대자동차의 찐팬이라면 블루멤버스로 바로 고우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상용차 차주님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